하하하하하 아이 지금 이거 지금 설득한 녹화 준비하는 거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? 아이 진짜 그게 아니고 그럼 안 되지 지금 신화 방송을 다 시작한대요 그래? 새로 대법례가 살짝 빼 왔는데 보니까 신화가 네 신화가 신화를 찾는 리얼리? 리얼리 포 디스 롸 리얼리 포 디스 롸 야 요즘 그 저 신화 부로 하는 그 옛날 그 늙은 아이돌들이 많아 아니 그래서 시준이도 그 저기 핫 색깔하지 그거 만들어서 지금 큐티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준아 너는 락만 안 하면 돼 하하하하하하하하